오우 좀 얻어 걸린거긴 한데 괜찮은거 같네 느낌이 귀여워 쟤네 만족하는거 봐 진저티 아닌 여기 주는거 처음 봤다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? 어 난 안신대 엄청 간대 맛있다 어 이것도 이거대로 맛있네 야 어제 먹은 게 시험으로 줄 보다 훨씬 맛있다 야 이씨 여기 하와이같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창시영 열어봐 창문 열려 가량 보이잖아 아 꺼거려 오 우리 부시영접이다 근데 욕조 있는 데가 좀 야긴하구나 봐보이겠네 저쪽에서 한국어로 된 설명서 주는거 진짜 좋다 근데 그치 우리처럼 외국어 잘 못하는 친구들 오기 좋은거 같네 어 연실아 다시 얘기해봐 뭐라 그랬어 야 수업볼까? 수업볼까 지금이야? 수업볼까? 수업볼까? 가고싶어 날씨 미쳤어 날씨 미쳤어 아니 여기 왜 한국사람들 안유명하지? 나 여기 리뷰 하나도 못봤는데 여기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예뻐 어머 너무 예뻐 물론 옆방에서 넘어올 수 있을거 같긴한데 아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이제 수영하러 가자 어머 아까랑은 완전 다른데 흘러한건데 오우 야 얘네꺼 좀 무서운데? 백물이다 야 백물이다 야 백물 실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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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굴 잘챙겼네 나 까먹고 있었어 집사선 주우 icken 봄 눈 신나보죠? 너무 귀여워 hates 좋아 어 나도 여기는 너무 주어살살살 있는 거 아냐? 너무 개깔이나 들어가서 너무 고생했어 들어가면 또 시원해 아니 천천히 가셔 어.. 어..끄러고 이러길래 어..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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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직 영어 못하시는 거 같은데 눈만 마주쳐도 마음을 마셔 어제보단 들 수 있는 눈이 편해 날씨가 더워서 버틸 만해 어..뿌? 너무 좋아 나 그렇게 아름다워 물 차 물은 차 어..물은 차 어..물은 차 맨날 제목했어 알았다 안았다 나 미련만 들어왔어 나만 또 들어왔어 우와 우와 야! 나 모가지까지 온다 우와 우와 멋있다 너무 좋다 수영을 아예 못하는데 수영장 타령을 한 거야 아들 관장한다 내 하트 나의 하트 나의 하트를 점령했다 한다 형 우리 애들 우리 애들 이거 뭐하지 않냐? 뭐? 엄마가 아기 트로스러스 나의 하트 엄마와라 아기야 ㅋㅋㅋㅋ 웃긴 발이 뭐야 엄마 못감자 아기 발이 이거 뭐해 애기 발이 이거 뭐해 아침도 있어서 이거 좋아 눈 잘 친다 눈 잘 간다 걔 나 앞으로 닿지 않아 봐 여기는 낫네 발이 닿는다 동창역이 어딘가요? 아까 위에서 왔을 때 수영장 더 있지 않았어? 내가 알기로는 가다보이는 수영장에 하나 두고 있는게 어 맞아 그리고 둘을 나가야 돼 그럼 걸어갔다 올까? 응 나가서 갔다 오자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? 한 바퀴 버져도 자기 개장 있는게 아 그런게 아 못 뛰어 나갔어요 아무데로? 여기 헷갈비 있어요? 헷갈비 있어요? 주온이다 얘네 올라가서 더 대박이다 헷갈비 창피해 피어가 귀여워 죽겠어 얘네 와 바다 보여 너무 예쁘다 야 애들 발바닥 차고 야 니네 발바닥 차고 너무 귀여워 나기 안 돼 바닥 바람이 너무 세꺼워 안에аться 3일 다 근데 우리 3일 다 괜찮지 않았어? 점점 업스레이드 되는게 마지막에 콘텐츠 터졌어 지금 너무 행복하다 얘 보래요 얘 수영 못해서 구별조끼 입었는데 얘 보래요 얘 회살이래요 오 연실 잘 간다 엉덩이 봐봐 저거 섹시한 디지털 너무 머리싸 내가 너무 처음 들어서 먹냐 생각보다 안 가까워 아니야 생각보다 가까워 그래 알았어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놀라 우리 애수 잘 놀라 우리 애수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잘 가질까? 여긴 그 줄에. 잘 가질까? 맛있다 동과시 거. 속이 소세지 나 혼자 쑥? 딱 기다리다가 바람 뛰어놀다 왔어 계속 막 야곱아 야곱아 배가 들어간 마요네즈